여태까지 잘 살았어. 그리고 아직 이혼도 안 했고. 그리고 이혼할 생각을 접었어. 사실. 그리고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 내가 그럴 것 같으면 진작에 했고. 그럴 것 같았으면 이랬고. 사실은 복수는 아니야. 그런데 이제 내가 용기를 얻었어. 집안에만 들어가 있다가. 내조하고 가정주부를 있다가. 뭐 전혀 때야 직장을 다졌다 그러지만. 그러고 있다가 내가 용기 내보지 못하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사회를 보니. 내가 이제 편히 살아도 돼. 그래서 이혼이라는 걸. 굳이 내가 하나에 꽂혀서. 왜냐하면 하나에 꽂히면 무척이라도 다른 걸 생각을 못하는 사람. 그렇죠. 그러다보니. 어려운 시기. 고민인의 시기. 그리고 살아볼까 말까 이 시기를. 아주 몇 년 전에 다 겪고 끝냈어.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그러고 났더니. 옛날 내 청춘을 찾고 싶어. 몸은 청춘이 뭐 나이는 나지 뭐 이빨 청춘이 이 삼십 대가 아니지만. 내 아이도 있고 남편도 있고 뭐 이런저런 거에 또 생각하면. 솔직히 나야말로 바람이 나고 싶어. 응 네. 마음은. 나가면 나를 꽃으로 알아. 그리고 내가 지금 뭐 어느 남자 연락한 남자도 없어 이건 아니었냐. 사실. 까면 까면 깔수록 이게 나올 수도 있든. 솔직히 전화번호를 보고 지지에서 연락을 주고받는 남자를 본다 그러면. 뭐 어느 날 나를 유리해 줄 남자가 없진 않아. 그치. 근데 나름대로는 정도를 지키려고는 하고는 있어. 왜 나한테 유혹이 없었겠냐. 왜 나라곤 유혹이 안 넘어가고 싶었겠냐. 그리고 왜 나라고는 나라는 사람도 어떤 여자로서 진짜 여인으로서 정말 여자로서 이쁨을 안 받고 싶어서 다 때려치고. 누구든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왜. 생각을 안 해봤겠어 그죠. 근데 이 재산 돈을 크게 안 벌어도 돼. 사실 언니가 죽을 만큼 남편이랑 같이 벌어서 이러지 않아도 돼요 지금은. 대답을 하세요. 맞아요. 그러지 않아도 돼. 고생은 이미. 해서 좀 나아졌어. 좀 나아지고 조금 더 나아지고 있어. 요대로만 남편이 돈 벌고 요대로만 유지하고 더 잘 됐으면 좋겠어. 그래야 내가 누리고 부리고 사니까. 그렇죠. 지금 와서 남편이 안 돼갖고 나 돈 벌라 하면 나 미쳐버릴 거 같아. 그럼 이혼할 거야. 응 그럼 바로 이혼이야. 네 여태 번 적도 없지만. 너 재산 나 고생한 거. 맞아요 사실 그래. 그래서 남편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 네. 그러나 부부의 금실에서. 이미 등을 언니가 마음의 등을. 맞아요. 적기 때문에 그냥 참고 사는 거야. 그리고 아직은 내가 사회에 나가서 나 혼자 돈을 벌고 아직은 능력적으로. 없어요. 손도 많이 났고. 또 그걸 위해서 이렇게 해서 막. 내가 개척해 나가면서 막 그러고 살고 싶지도 않아. 네. 고생한 것도 있고 나름대로는 주부로서 최선을 다한 것도 있고 또 조심하게 있으려고 애쓴 것도 있다. 근데 살살 바람이 부는구나. 바람이 부는구나. 응. 바람도 적당히 해. 그러다 보면 꼬여.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나한테 유혹이 있다면 유혹이 있다보면 꼬여. 꽃을 꺾으려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서 내가 가정도 있죠. 본인 가정도 있죠. 남의 가정을. 판단하면서까지 내 행복을 추진 않으셨으면 좋겠어. 그 정도로 현명하지 못하지 않는 분인 것 같아. 그러면 내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네. 어차피. 남편도 너는 너 나는 나. 남편도 밖으로 돌아야 돼요. 네. 뭐 꼭 여자가 있어서 밖으로 노는 게 아니라 밖으로 돌아야 돼요. 원래 그래요. 잘 좋아요. 무척. 그걸 잡을래다가 내가 죽어. 맞아요. 근데 이 재산 나도 이 재산 숨을 쉬는데. 예를 들어서 뭐 친구 뭐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이 정도까지는 제가 뭐 뭐라고 말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네. 잘못하게 되면 유혹에 대해 생겨서 남자가 없지가 않아요. 언니야. 네. 어떻게 보면 애인 남자친구도 있어. 응. 실은. 더 안 가서가 문제인 거고. 그 언니가 선을 지킬라는 게 이게 이게 그나마 지금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기준이 내 앞에 와 있어서. 더 이상 말은 안 할게요 그러나. 선과 도는 지키세요. 네. 그 이유가 언니가 자유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업이. 잠시잠깐 나의 어떤 것 때문에 자식들이 안 좋아하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남편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민한 사람이에요. 상탄력. 판단력 좋은 사람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요. 왜 언니가 바람이 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누리셔야죠. 네. 쫓겨나요. 네. 물불 안 가리는 사람입니다. 선택력에 있어서 워낙 단깔에 자를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용서해달라고 빌고 그래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언니가 여태까지 잘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흠집을 안 된 게 있으면 좋겠어서. 남편이 그래도 나름대로 사위 그렇게 지금 바닥을 채고 내려가는 건 아니지만. 서서히 서서히 중심 잡아가고 서서히 서서히 기반을 잡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지금처럼. 편안하게 사실라면. 여자만 좀 어울리면서. 다니시는 분이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술도 배우세요 운동도 좀 하세요. 운동해요. 골프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근데 그게 이제 다 여러 명이서 어울리다 보면 꼭 사단이 나니까 사단 나지 않는 정도 안에서 누리세요. 온 충분히 운동도 그렇고 본인이 본인을 가꾸는 사람입니다. 이제 내 몸이 내 나라는 존재성이 소중하다 생각을 해서 그죠. 거기에 스크래치를 안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괜찮아요 노후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본인의 어떤 결단력 유혹은 들어와요. 자 끊을 사람은 끊고 갈 사람은 가세요 그리고 삼 년 사 년 후에 문서가 들어와요 이동 뭐 진문서가 됐든 뭐 뭐가 됐든 웬만하면 내 앞으로 좀 해달라 그래요. 내 앞으로 해달라 그래 뭔가 내 앞으로 내 나는 뭐를 안 만드지만 문서의 운이 이제 발복이 돼요 그래도 내가 사면 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해놨더니 쭉쭉쭉쭉쭉 올라가고 있고. 또 내가 사 놨더니 남편이 뭐가 안 돼 가지고 나서 이걸 팔아야 된다 이 소리는 안 나고 근데 삼 년 사 년 한쪽으로 또 뭔가. 문서가 있어요. 자 그러면. 뭐 여자 일생으로서 억울하지만은 않죠.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하신지. 어떤 금전 재력 그리고 내가 믿을군요 그렇다고 남편이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자기 앞으로 다 해놓는 것도 아니고 생활비를 안 주는 남편도 아니어로 보이고. 사실 근데 이제 잠시 잠깐 그랬다가 언니가 물난하다 뜻을 아니에요. 물난함을 갈 수도 있어서. 네네. 그 고비의 시국이 내 운영이에요. 사람 들어오는 게 알던 사람이 좋아지고 알던 사람이 엮여서 알던 사람이 이래서 아웃을 땐 깨집니다. 그러니 안 깨져서 이걸 유지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충분히 운동도 더 하실 수 있고 충분히 내가 피부과 같다면 내가 내 능력으로도 할 수 있고 충분히 남편이 돈 가져주는 것 같고 내가 부리면서 좀 알틀살따를 조금 하면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지금 제일 만사형통이에요. 지금 그래요. 그저는 이혼을 했어야 되는 사연이고요. 근데 지금 안정기를 잡았는데 이혼하면 본인이 더 억울한 거예요. 맞아요. 억울한 거야 이거. 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하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쓰셔야 돼요. 네. 안 그러면 나중에 내가 돈 벌어야 되고 어느 남자야. 지금 남편은 그냥 괜찮아. 이 정도 익숙해졌잖아요. 다른 남자한테 익숙해질 바야. 거기에 내가 몸이 닳고 뭐가 외롭고 이런 건 죽이잖아요. 그거를 내 취미로. 응. 그걸로 부르셔서 사십 년. 정말 무사 언니한테 진짜 무사무탈 무난. 태평. 그래서 내가 그 돈을 갖고 내 친정으로 내 식소들도 조금씩 더 여유롭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언니가 부리면서 살 수 있는 발전. 초년복은 없었어요. 아시죠. 네. 초년복은 없었어요. 근데 내가 중년복. 말년복은 있으신 분이니까. 그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미래가 가장 중요하지 지금 과거는. 응. 골프하세요. 골프는 안 해요. 하다 봤더니. 재미가 없어서. 다른 걸로. 다른 걸로 하시더라도 내가. 뭔가 이렇게 그걸로 스트레스를 풀고. 응. 그걸로 내가 움직이고. 그리고 꽃은. 어느 누구도 꺾지 못하는 꽃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언니는 이혼을 하면 안 돼요 팔자에 대집혀줘. 응. 응. 지금. 만복을 누리고 계십니다. 고생해서. 그러니 이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는 이혼을 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언니는 이혼을 안 당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남편은 흠도 잡을 수도 없고 언니가 뭐 흠을 잡혀도 안 돼요. 어. 내 나의 목표는 이혼 안 하기 목표다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지금 사셔야 됩니다 진짜야. 진짜야 그전에 봐봐 내가 어떻게 호강을 누리며 살았어. 못했어. 애 키우고 뭐하고 뭐 이런 것도 다 했지만. 근데 이제서야 다른 이렇게 저기보다는. 나랑 동갑이든 나랑 뭐 아래위로든. 괜찮은 것 같아. 그렇죠. 지금 답변하니까. 엄청. 뭐가 부족해서. 이 속에 나올 겁니다. 근데 내 속은. 응. 겉으로만 보이고 지금의 모습만 보이니까 속이 상한 겁니다. 근데 그건. 내가 고생하고 참아서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거다. 아파하지 마요. 그리고 속상해하지 마요. 그리고 대변하지 마요. 너들 세계 너들 세계 틀리다. 그리고 그 불화하는 것조차도 속이 상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냥 뭐 내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언니가 조금. 대인기피증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면 사람들이 없어 못 만나는 게 아닌데. 나도 고생했는데. 나도 남편한테 진짜 모진 걸 나도 참았는데 무시도 당해봤고. 또 의심도 왜 안 갚여서. 남편에 대해서. 근데 그 모진 걸 다 겪고 이제 싹. 편해진 걸 기껏해 몇 년 차 밖에 안 되는데. 그죠. 맞아요. 그냥 언니의 복이려니 생각하고. 이제 내가 좀 살만해서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구나. 그럼 내가 더 유지해야지. 그럼 내가 더 가정에 잘해야지. 그래서 그 부러움은 끝까지 가야지. 이것도 내가 복인가 보다. 어려운 사람. 예를 들어서 배고픈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에 쌀 씻으든. 부처님한테 쌀 씻으든.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하고 살면. 그래도 내 자식 때에서. 내가 너무 외로운 게 허하지는 않을 거야. 외돈 성향이야. 버텼잖아. 그래도 남편도 버텼. 버렸죠. 그러니까 버틴 거예요. 맞아요. 나 혼자 홀로 밤 늦게까지도 버텼어요. 아침 꽃독샵에서 같이 눈을 뜨고 내가 좀 늦잠 자고 싶은데도 버텼어요. 늘 항상 남편은 집에 와서 잠만 자고 가는 남편인데도 버텼습니다. 남들은 뭐 신혼 초기에 뭐 결혼 중반에 뭐 뭐 뭐 뭐 뭐 뭐 해서라도 어디 뭐 놀러도 가는데 나는 그게 성에도 안 차요. 근데 그건. 지금의 누릴라고. 그걸 참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더더는 없어요. 알겠죠. 건강을 합니다. 근데 여성계 질환으로 조심하십시오. 갑상선. 이제 뭐 가슴 쪽 뭐 이런 게 고른 것만 연골 뼈꼴은 아직까지 튼튼합니다. 마음에 잠시 잠깐 심장에서. 어떻던 거. 계속 그러고 알겠습니다. 돈은 있어요 사주에. 예 지금도 열리 많아. 돈은 있어요. 돈이 없어서 점 보러 오고 이런 게 아니야. 어. 충분해요. 그리고. 몸 괜찮아요. 스크래치만 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들어와서 그래. 유혹. 네 언니의 아킬레스가 나 있거든. 강단이 있고 꿋꿋하고 안 흔들릴 것 같은데 누군가가 내 마음을 하나 톡 하고 하면. 맞아요. 정도 많고. 정이 아니 그 정 멀쩡히 지키고 멀쩡하다 이제 이게 나아지는 거야. 오랜만에 그래도 좋은 사주 좀 봐서 좋네요. 앞으로 조금 탄단대로 할 것 같아요. 충분히 아름다운 예쁜 그리고 여자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지키고 살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녀가 할 수 있는 게 더 건강하고 그리고. 지켜. 돈도 지키고. 네 알겠습니다. 남편도 지키고. 나도 지키고 내 새끼도 지키고. 그리고. 네. 나의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냥 그것도 지켜. 앞으로 더 부러워할 거예요. 아. 잘 되고 있어. 바꿔줘. 감사하죠. 네. 망했으면 나 어디에. 네. 받춤을 떼야 돼. 배운 재주도 없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냥 그 감사로. 이 어려운 시국에. 저렇게 버텨주니 그냥 그걸로 위로하고 사세요.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남편 사업은 조금 더 좋아하실 거예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무리만 안 하면 되는데 근데 조심할 건 간. 이거 내 치료 이런 것만 조금만 그래도 언니가 신경을 쓰셔서 좀 그래도 뒤에서 대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거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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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